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We are the pop star. 엑소. BTS. 아 좋구만. 오늘은 청계천. 정말 청계천에는 저의 어릴 적 추억들이. 어릴 적 추억. 하나도 없어요. 오늘은 청계천의 세 번째 사진관. 근데 나는 이제 컨셉이 이해가 돼. 놀이동산 같은 데 가면 이런 식으로 사진 찍어드려. 너는 컨셉이 뭐야? 저는 정성에서 왔습니다. 미스터 션샤인. 이병헌 이병헌. 짜라짠. 안녕하세요. 오늘 후보를 하셨죠? 네 맞습니다. 밖이랑 완전히 다르네 느낌이. 뭔가 앤틱한 느낌이 쫙 나면서. 근데 여기 이제 두 달? 한 달하고. 포토 스튜디오랑 필름 현상까지 같이 하고 있는. 스튜디오 겸 현상 소유입니다. 저도 옛날에 사진을 조금 배워봤거든요. 사진을 해서 일단 대학을 어떻게든 가야. 군대를 좀 미룰 수 있어서. 여기 보시면 또 사장님 개인 컬렉션. 비싼 것들만 안에 넣어두신 거구나. 네. 보여드릴게요. 이게. 롤라이가 독일 회사였는데 삼성이 옛날에 인수를 해서 삼성 이사진들한테만 36분한테. 기념해서 그 이사진들한테 딱 우리가 롤라이를 먹었습니다. 이거는 그럼 얼마예요? 처음에 나왔던 가격은 천 얼마였어요. 그러니까 회사에 몸을 담고 계신 유먼지임에도 불구하고 파셨겠죠. 시련은 뭐 3번인. 뭐 그 당시 세 번째면 지금 회장님이실. 네 잘 들어보시죠.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주시죠. 제일 궁금했던 게 왜 고래 사진관 이름. 아무래도 남자 세 분이서 만드신 거니까 남자는 기본적으로. 그럼 세 분은 다 깔끔하게.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 뭐 컵라면 뚜껑이라든지. 어쨌든 옆으로 좀 샀네요. 혹시 뭐 직책이 뭐. 오른팔 왼팔. 네 그렇죠 오른팔 왼팔. 약간 두께가 좀 있으신 거니까 오른팔 왼팔. 직책은 실장 실장 사장. 사장님한테 뭐 바라는 게 혹시 있을까요? 바라는 거요 바라는 거. 저 형이 원래 레미콘 하시던 형님. 돈 엄청 많이 번다고 그러던데. 예 맞아요. 달마다 저한테 막 야 나 이번 달 600 벌었다. 그래 나서 이제 살고 가게를 여러 데서 9천을 꼬라봤고 그 화보를 잘 찍을 수 있는 어떤 그 노하우나 팁. 노하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찍는 사람이 재밌어야죠. 저희가 이제 나가서 공부를 할 텐데 원하시는 방법. 노정상들도 많이 계시고 본인들의 모습을 누가 찍어주지 않으실 거니 맨날 바쁘시게 치열하게. 그렇죠 그렇죠. 그분들 모습을 좀 담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또 이사오면 또 떡 돌리잖아요. 떡 대신 약간 사진으로 또 선물을 드릴 수 있으면 좋은 생각입니다. 형이랑 저랑 뭔가 전략을 좀 짜야 될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두 분은 들어가셔서 사장님한테 깜을 맞으시든지 복부를 맞으시는지 일단은 우리가 찍어드린다고 했을 때 당황스러워 하실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샘플 사진을 찍는 거예요. 아 우리가 포즈를? 그렇지. 여기 바로 찍을 수 있잖아 그런 거. 어 여기서 샘플 사진을 줘. 엉덩이를 조금 더 올려야 돼. 이렇게 했다? 엉덩이를 더 그렇지. 더 그렇게 올려서. 둘 셋. 한 번 더 가겠습니다. 둘 셋. 찍겠습니다. 자 한 번 더 보시고 둘 셋. 찍! 사진을 찍어드려요. 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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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래. 찍어요. 찍어요. 광장시장이잖아. 안녕하세요. 아들아 제쳐줄. 오세요 오세요. 고래 사진관. fundา造 2스펙. 독사자루였습니다. 신선아 회사길. 헬로우?! ickt Myth admiration daily 그 문禅산을 intestines 멈춘게 자리. mmات! 아 미국자랑 여기 무슨 일로? 무슨 일로 왔어요? 샤핑 예 샤핑 네 샤핑wn who's shopping. 아 돈이 없어요 아 샤핑 penetrate. 노 머니, 더 없어요? 프리, 프리, 프리 프리, 프리, 프리 원, 투, 쓰리 스마이 땡큐, 땡큐 땡큐 와, 여기? 안녕하세요 코리안 페이머스 싱어 놀아줘 아들아 무료로 사진을 찍어들리는데 사장님, 여기 얼마나 되셨어요? 37년 8개월 27일 와, 날짜까지 정확하게 홈보 타임 10초 이십시 샴푸따와 따띵뉴따 위난사 열막히들로, 난 몰라 이십시 샴푸따와 따띵뉴따 지상열도 왔다 갔어요 우리 또 상열이 형 왔다 가셨군요 지상열 나랑 같이 타니까 약간 딸리더라고 그래서 그냥 보내서 나이가 있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료로 사진을 찍어드리고 있거든요 네 이거 중에 혹시 포즈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여자친구분을 딱 안고 아니요, 여자친구분이 안아야죠 표정 하나, 둘, 셋 형, 허리 다 써요 허리, 허리 갈치조림 냄새 같아 레디, 레디 웨리모먼 하나, 둘, 셋 사진기 준비 하나, 둘, 셋 아유, 감사합니다 이거 인하해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 2층에 고래사진관 새로 개업했거든요 사진을 좀 이렇게 찍어서 선물로 좀 드렸으면 하는데 사진 한번 같이 찍으실 수 있어요 네 야, 선생님 여기 식사 식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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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찍어드려요 고래사진관 거기 나중에 오시면 사진도 예쁘게 찍어드리고요 여기 사진관이 있거든요 네네 또라노가 두 분 식사하시고 저기 사진 찍으러 오세요 고래사진관이라고 사진관을 오픈했거든요 사진관을 홍보하려고 노래가 안 돼서 아니, 근데 사진관 요즘에 이게 있어서 잘 안 되는 진짜, 저의 제가 고래사진관에 왔어요 저는 고래사진에서, 고래사진에 온거예요 고래사진 고래사진 이곳은 여기 지금 베트남가 된다고요? 우리 나름럴, K-POP스타들 우리 XO, BTS 한국의 트래디셔널 포토그래퍼 조빈 시그니처 카메라, 사이다, 포크 타올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오늘 프리 테이크 피처 프리, 프리 1, 2, 3 나 근데 여기서 이런 느낌 저희가 지금 어머님들 사진 하나 딱 찍어드리거든요 무료로 사진 찍어드리겠어요 야 경상아! 얘들아 일로와서 여러분 사진 하나 찍고 가세요 나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청계 고래 사진관 저희가 사진 찍어드리고 두 분 만에 추억도 다 남겨드리고 어떤 사항도 다 찍어드립니다 진짜 인형처럼 찍어드리거든요 웃으실게요 사랑해요 자 눈을 바라봐주세요 하트 발사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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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더, 더, 더 더, 더, 더 2분 나중에 결혼하시면 축가 갈게요 저 진짜요? 축가 때문에 결혼하는 거 아니죠? 카메라 보시고 꽃밭이 멋있다 고래 사진관 오늘 이벤트 해가지고요 연예인이 같이 사진 찍어드리는 이벤트가 있거든요 같이 하나 찍으실래요? 하나요? 하나요? 한번 보세요 오오오오오오 털까지만 붙여가면서 너무 고생했다는 거. 마지막으로 또 고생하셨으니까 고객들에게만 사진을 찍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또 가족들끼리. 우리 사장님 오실 수 있게 우리 욕이나 한 번 할까요? 이런 개! 이런 시멘트! 고카 크리파스 이XX!